자 이거 4박자 인트로 인데요 오프에 다 누르고 이기시고 내로 다 쓴거죠 그 다음에 6 5 6 0 쥐 마련 3번 그 다음에 롤을 이렇게 넣은건데 액션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깨끈이 없으니까 이 손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거에요 여기다 해서 마지막이 야무지게 이렇게 내리는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롤을 어떻게 하시는거에요? 아 마지막에요? 이거는 옥타브거든요 레 레 비 따 따 궁 딱 엄지로 치고 중지 이것도 중지 이건데 궁 궁딱 궁따라 궁딱 궁딱 이거는 궁지 검지 어깨 Dod punto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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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